그럼 새로운 종목 하나 편입을 해서 안전하고 또 시원한 수익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잠시만요. 지금 10만 9000원입니다. CS 윈드를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풍력주에서 우리 아이티 삼성전자가 있다면 풍력에는 CS 윈드가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촌에도 가장 크고요. 글로벌 1등 기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승기자분 바이든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CS 윈드를 지금부터 왜 아주 편안하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금 칠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트럼프 대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틀린 게 뭐냐면 똑같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이제 뭐 셰일가스라든가 석유화학 쪽으로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기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친환경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탄소가스라든가 온실가스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 다 사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 뭐 폄하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1월 3일 날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트럼프가 또 된다면은 전통적인 원래 가던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IT라든가 5이 반도체 전개차 갈 것이고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선 이 그린 뉴딜이라는 명분 아래 굉장히 세게 갈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너트리블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근데 왜 하필 그중에서 CS 윈드냐 이 CS 윈드는 CS 윈드는 글로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 타워라든가 뭐 그 밑에 이제 깔려가는 플랜트 있죠? 플랜트, 날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1등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상풍력도 많이 들어봤죠. 해상풍력은 바다에다가 이제 풍력발전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 세워서 이렇게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워놔야 되면 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조차도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건데요. 이 타워까지도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CS 윈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동학기미들의 힘 같아요. 오히려 대형주가 더 잘 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풍력추중에는 유니슨도 있고 CS 윈드에 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CS 베어링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생시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글로벌 1등인데 베트남의 풍력 공장이 있는데요. 단일 공장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연도 매출이 약 3천억 더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약 5년 뒤에는 이 매출이 9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력성이 커지는 와중에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친환경 정책을 좋아하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고 여기에 대장조인 CS 윈드를 저는 아마 시장에 어떤 큰 움직임이 없다면 한 달 정도 보여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CS 윈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는 와중에 좀 차트를 봤는데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실적을 좀 동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다음 달 좀 중기적으로 버신다고 하셨는데 다음 달에 개관은 아무도 예측을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바이든이 상당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되면 여기에서 정보첨을 뚫고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제 11월 3일 날기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선거가 밀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바이든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또 소송을 걸어서라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바이든 쪽으로 된다면 친환경 정책 쪽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으로 가장 어떤 정책 드랍을 건다. 그렇게 큰 오지가 없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보다는 정보첨은 쭉 넘어서 17만 원, 18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노릇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승기를 잡고 있는 이 분위기일 때는 계속해서 오름답대로 가면서 정보첨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풍력주의의 실적은 현재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그 시가총이 만드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CS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자체가 현재 시가총이 2종이 넘는 그런 종목들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력시장이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먼저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트래버가 더 한번 강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다 그 기대감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역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목표가는 정고점 대인 15만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만 5천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